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분석관 이필우입니다. 정체전선과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내일 새벽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차차 확대되어 밤에는 전국에 장막비가 내리겠는데요. 주로 최악 시간대인 야간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해상 상황도 악화되겠는데요. 내일 오후 서해남부 바깥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바깥먼바다를 시작으로 밤에는 서해먼바다와 제주도 전해상, 모레는 대부분 해상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한 내일 대부분 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바다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내륙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낮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중부지방과 경부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겠는데요. 체감온도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31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전과 대구, 부산 21도, 서울과 광주 22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광주와 부산 26도, 대구 29도, 대전 30도, 서울은 31도로 중부지방과 경부권을 중심으로 3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날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성 영상을 살펴보면 중국 내륙에서 일본에 걸쳐 동서로 긴 구름대가 보이는데요.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의 상대적으로 차고 건조한 고기압 사이에 만들어진 정체전선입니다. 또한 몽골의 남쪽에서는 대기 상층의 기압골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내일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는 가운데 기압골이 정체전선상에서 저기압을 발달시키겠고 이 저기압과 함께 정체전선이 우리나라로 북상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 지역가 시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일 새벽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오전부터는 전남권과 경남권, 오후부터는 충청권과 전북, 경북권,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도까지 비가 확대되면서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저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서 강한 남서풍이 붉은색으로 표현된 많은 수증기를 우리나라로 유입시키는 가운데 남서풍이 지형을 만나면서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겠는데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취약시간인 야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모레까지 최고 120mm 이상, 제주도 산지에는 최고 2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비구름대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제주도에는 내일 낮에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강수 집중 지역과 시간, 내일과 모레의 예상 강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어서 강풍과 해상 전망입니다. 내일 오후에 서해 바깥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를 시작으로 밤부터는 서해 안쪽 먼바다와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 그 밖의 제주도 해상에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육상의 바람도 전차 강해지면서 제주도에는 내일 밤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그 밖의 해상과 해안 지역도 기상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앞으로 발표하는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분의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바다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개와 기온 전망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기온이 내려가면서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하는 내륙지역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남해상의 바다 안개가 유입되는 남해안에도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7에서 23도, 낮 기온은 24에서 32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는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오전 11시 30분에 발표하는 폭염 영향 여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많은 비, 돌풍, 천둥, 번개, 강풍과 풍랑, 안개, 더위 등 내일 날씨는 다양한 위험 기상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발표하는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하셔 각종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